인생의 오타를 스파로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아 이분 모시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 유명해요. 3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 구독자 29만명을 보유한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중심 멤버시고요. 여성의 건강한 몸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찾으셨어요. 우리 짝지기분들께서 너무 알차고 유익하다고 찾으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라고 저희에게 물으신다면요. 그때 방송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관계 후 방광염이 잘 걸리는 그런 사연은 너튜브만 92만뷰 그다음에 인별그램은 1294만? 앞에 1이라고 작가님이 이렇게 펌핑을 해주셨는데 291만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월경 전 떡볶이가 땡기는 건 136만뷰! 이게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퍼 나르더라고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제 지인들이 그 릴스를 보고 나간 줄 알았더라고요. 그 의사 친구들한테는 그냥 얘기 별로 안 하고 나갔거든요. 쌤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는 거를 일부러 얘기하고 그때 춤도 추고 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놀림감이 돼가지고 수술할 때 보통 노래를 많이 튼단 말이죠. 직원들이 원장님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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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마자 매직 막 튼다 그러고 되게 아주 놀림감이 됐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께서 뭘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그거 오프닝하고 난 뒤에 보셨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살짝 짜고 쳐요. 사실은. 왜냐하면 피디님이 조용히 신나는 음행을 틀어주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샘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음악을 틀어주면은 저는 혼자 죽지 않죠. 바로 게스트분들과 함께 춤을 추는데 그때도 매직을 추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어서 아니요. 춤은 되게 못 추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때 보셨대요. 캡처해서 저한테 막 보내주셨거든요. 아 놀림거리가 됐네. 너무 죄송하게. 그래서 오늘 저한테 춤 연습 좀 했냐고. 혹시 잘 추는 춤 있어요? 저희가 원하시면.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요. 문자창에 아직 질문 너무 많다고 또 나와주달라는 우리 짝짝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궁금한 질문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이 나왔으니까 남자들은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닙니다. 사실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자궁의 그런 건강도 남편분과 함께 관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사도 요새는 나 혼자 맞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맞고.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남자들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슬로건도 너튜브 슬로건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여자들은 그거 서운하다? 내가 자궁 쪽이 만약에 공감해줘야지. 맞아요. 자궁 쪽이 아파.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입 벌리고 자고 있고 이러면 너는 지금 내가 자궁이 아프다는데 이상해. 참 여자 심리는. 그래서 제가 외래에 같이 오신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친구분들한테 제가 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리액션 아시죠? 박수 무조건 일단 무지성으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시지 않냐고. 똑같다. 리액션은 그냥 내가 하는 말 반복해주면 된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옆에서 그냥 똑같이 해주기만 해도 이거 평생 갈 수 있다고 진료 볼 때도 그냥 경청하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과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눈 맞추면서 이렇게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말만 들어도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진짜 그거면 되거든. 막 거한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 자궁에 뭐가 있었대? 그러니까. 건강 챙겨야겠네. 그랬대? 맞아 맞아. 그랬구나. 아팠구나. 이거만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되고 벌써 이렇게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니면 월경 주기가 너무 불안해요. 괜찮은 건가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최희수님께서요. 홍혜리 선생님 너튜브를 보고 검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산부인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산부인과는 가까이 두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보는 시선 자체가 임신한 사람이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산부인과 오면 흐린 눈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진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분들도 되게 자주 와서 검진 잘 받으시고 중요한 거는 검진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되게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의사하고 이제 면담하고 하는 시간 다 합쳐봤자 2, 30분이니까 2, 30분만 투자하면 한 1년 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다들 이제 어디가 아파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아씨 뭐 문제 있어서 걱정되는데 병원은 안 오고 아 맞아요. 집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검색만 해보니까 그런 인터넷에는 사실 의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 바에는 병원에 오시는 게. 참고로 제 나이에 제 주변에 친한 분 두 분이 실제로 암처럼 너무 커져가지고 똥 뺀 줄 알았다가 맞아요. 암 판정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요. 저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친한 언니거든요. 그리고 두 살 차이 나는 또 친한 언니도 7cm였나? 엄청 크게 이렇게 뒀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제일 큰 자궁 근종 사이즈는 거의 20cm였고 무게를 제가 너무 커서 무게를 재봤거든요. 2.9kg였어요. 2.9kg면 거의 신생아 무게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셨냐 그랬더니 그냥 살찌는 줄 아셨다고. 제 주변 두 분 다 그렇게 했고 한 분은 저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기를 가져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서 아기는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부인과 검사를 그때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받다가. 맞아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 정기검진 받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궁경부 세포검사. 우리 자궁경부 암검사라고 환자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경부암검사는 1년에 한 번 권고되기는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 시스템이 있어요. 짝수년생이세요? 홀수년생이세요? 저 짝수요. 그러면 올해 무료암검진이 가능합니다. 올해요? 저는요. 6개월 한 번씩 산부인과는 꼬박꼬박 까요. 35가지 결혼 못했는데 자궁이라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제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공짜로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홀수년생인데 작년에 놓쳤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또 연장이 됩니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공짜가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암검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가 좀 다르겠죠. 그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오라고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 맞아요. 최혁이비가 제가 이번 연도 받는 그것도 전 받았어요. 맞아요. 보통 연초에 검진 가시면 암검사해야 되는데 하라 하시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국가암검진을 보통 미루고 병원 가기 싫잖아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가신단 말이죠. 연말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폭발. 병원 폭발. 대기 폭발. 미어 터집니다. 막 기다리고 의사도 안 해서 미칠 것 같고 환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딱 꼭 겨울로 미루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분산시켜서 나는 뭐 여름 휴가 때 이걸 하고 휴가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미님께서 산부인과 질문이요. 작년 12월 달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요. 2개월 있다가 2차를 맞았어요 했지만 미루다 미루다 결국 못 맞았어요. 지금 6월 달인데 2차 맞아도 되나요? 아니면 1차부터 다시 맞아야 하나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2월에 맞으시고 지금 6월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맞으시면 되고 사실은 시간을 딱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맞으면 오늘로부터 두 달 뒤, 오늘로부터 6개월 뒤 이렇게 3번을 맞거든요. 예방접종을. 근데 타이밍을 놓치셨어도 1년 이내로 완료를 하시면 그래도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가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주사가 굉장히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방접종 생각해보시면 최근에 하신 예방접종은 대부분 독감 아니면 코로나 정도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근데 애기 때는 막 폭탄처럼 맞잖아요. 바바바바. 그러니까 예방접종 한 지 우리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얘가 아플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방접종은 내가 너무 애기 때 하고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얘가 딱히 더 아프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윤이님께서 제 나이가 만 38세인데요. 출산은 21년도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 정기검진 가야 하나요? 네.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이제 그 폐경 생리가 이제 완전 끝난 분들은 아 네 뭐 이제 산부인과 갈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젊은 분들은 폐경되기 전에 가임기 여성들은 이제 양성질환이 생길까봐 검진을 하시는 거고요. 뭐 드물게 악성질환도 있긴 하지만 난소암이나 뭐 내마감이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흔한함은 아니니까요. 근데 폐경이 되고 난 뒤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암이 증가하는 식입니다. 어쨌든 암도 노화에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까봐 그때부터는 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기는 나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고 대부분 1년에 한 번인데 이제 환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폐경 흔히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 완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리가 끝나면 산부인과 이제 발을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암을 엄청 키워서 오시죠. 왜냐하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예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도 복수가 엄청 차가지고 오시는 거죠. 왜 모르셨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냥 살찌는 줄 알아요. 원래 폐경되면 배 나오잖아. 여자들은 그리고 난소에 혹이 없었다가 생겼다가 엄청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임기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대부분 배란을 하죠. 그 배란할 때 생기는 그 난포가 원래 하나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없어지고. 근데 그런 거는 수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난포가 안 없어지고 초음팔 안 없어질 때 초음팔 딱 받는데 난포가 있으면 저희가 어? 무록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수술할 필요는 없고 몇 달 뒤에 보면 없어질 거라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맨날 난소에 무록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그게 이제 좀 그렇죠. 근데 가임기 여성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배란이 되니까. 근데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난소에 무록이 생겨도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르게 보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가임기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폐경이 됐는데 그럴 일이 없네요. 배란이 안 되니까. 그건 위험한 거고.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요. 폐경 대신 부터.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화장실을 새벽에 갔다가 침대로 가는 중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 다음날 스케줄 때문에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그 난소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피가 돌아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배란이라는 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포가 터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수술할 때 딱 들어가 보면 난소가 터져 있어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난자가 난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물주머니에 있다가. 얘가 진짜 운이 없게 이게 탁 터지면서 혈관 하나를 물고 터졌다. 그러면 이제 혈복강이 되는 거죠. 배 안에 피가 고여서. 제 환자 중에는 세 번인가를 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어요. 사실 원래 수술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배가 한 2주 넘게 아파요. 실제로 그게 약간 화학적으로 복막염을 일으킨 거랑 똑같아서 뛰면 배가 막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 그래서 배가 꽤 오래 아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술은 안 하는데 이게 환자가 막 혈압이 떨어지고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하고 그다음에 빈혈 수치라고 해서 혈색소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저도 되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순간 그날 들었던 생각이 저는 혼자 사니까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응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대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겼냐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아프다고. 많이 아파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를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급차에 실려오는 분들 중에 가끔 파트너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란 될 때쯤에 난포가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거 터져야 되니까. 그때 이제 혹시 관계를 하시면 사랑을 하고 네. 뻥 터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119에 남자친구들이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같이 실려서 오거든요.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죠. 여자친구분의 부모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할 때 조금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그냥 배란이 될 때 혈관 물고 터졌다. 그래도 옆에 남자친구라도 있던 게 어디예요? 혼자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무튼 근데 되게 당황하신 남성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건 조금 흔해서 그래서 배가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혈복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갑자기 쓸쓸해지네요. 나 홀로 나는 나 홀로 터져서 등굴었는데. 얼마나 건강해. 배가 잘 된 거니까. 네. 너무 건강하죠. 네. 그럼 터졌을 때 한참 지나서도 병원을 가야 해요? 아니요. 한참 지나서는 안 오셔도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진짜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네. 그럼 오셔야 돼요. 와서. 애려요. 배가 계속. 진짜 아파요. 나는 이거 장기화는 어떻게 됐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그 병원에 올 때 보통 복통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뭐 여기 약간 콕콕 쑤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시는데 보통 샘디처럼 그런 일이 생겨서 오신 분들은 거의 저랑 대화가 안 돼요. 거의 이렇게. 맞아요. 약간 위 쫙 쪼이는 느낌처럼 자궁이 쫙 쪼이면서.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없는 통증이야. 그리고 바로 배운 거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임신 출... 어... 아 이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아 송지연님께서. 사춘기 고1 아이가 생리통도 심하고 생리 전으로 두통도 심해요. 저도 생리통이 심했던 터라 다 제 탓인 것 같고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가서 진료를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초경을 시작하고 한 5년 이내로가 사실 생리통이 제일 심할 때입니다. 생리통이라는 거는 일종의 염증 반응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자궁에 있는 혈관을 다 수축시키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거 전기 이거 할 때 딱 잡고. 잼잼하면 저리죠. 자궁이 저리게 되는 거죠. 자궁 혈관을 수축시켜서 목을 빡 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죠. 아픈데 이거를 이제 유전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생리통 자체의 유전이라기보다는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은 엄마가 있으면 딸들이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유전이구나. 네. 높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따님은 이 나이 때 사실 어떤 종양이나 이런 거에 의한 속발성, 2차성 월경통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궁에 있는 혈관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아픈 원발성,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그냥 생리가 아픈 경우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지 말고 사실 진통 소염제, 우리가 흔히 타이레땡이라고 부르는 그 진통 해열제 말고 그 IUC가 광고했던 이제 아프지 마세요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이부프로펜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 소염제를 드시는 게 좋고 핵심은 뭐냐면 아프고 난 뒤에 먹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부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우리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삘이 오잖아요. 아 이거 곧 터지겠다. 이거 곧 터는 거 지금 밑에 아주 그냥 난리가 왔다. 네 한 개. 이거 내일이다 내일. 그래서 딱 그날 그 터지는 날부터 이제 딱 그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들은 생리 시작하기 하루 정도 전부터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좀 불규칙해. 언제 시작할지 몰라 이런 분들은 왜 생리 딱 터지면 처음부터 콱콱콱 나오는 게 아니고 따끔하게 약간 묻는 정도. 그때부터 진통 소염제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생리통이 좀 심하고 아기가 이제 사회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는데 좀 무리가 되겠다 하면 당연히 산부인과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종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천성 기형. 자궁이나 이 자궁이 내려오는 그 질이나 이런 데도 기형이 있습니다. 질이 두 개 자궁이 두 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러면 생리통이 유난히 심한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 흔히 요즘은 질 입구 주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아까 처녀막이라고 불리던 그 부분이 안 뚫려있는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들은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초경은 안 하고 초경할 나이는 됐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은 사실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어머니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런 진통제를 매달 먹어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그런 거 있죠. 중독될까 봐 내성 생길까 봐 얘기하시는데. 이 내성이라는 거는 항생제에서 있는 개념이고 진통소염제가 잘 안 듣는 경우는 진통소염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약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먹거든요. 이게 근종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2차성으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보통은 생리할 때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드시니까 그 시기는 매달 드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 질문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7874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둘째를 딸을 원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피곤할 때 관계를 해라. 아내는 단백질, 저는 채소 위주로 먹어라 등등 얘기해주던데요.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제가 뭐 이런 거가 됐으면 제가 섞어서 낳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모르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안 피곤하실 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남자가 마음이 편할 때 애를 낳으면 무슨 아들이고 왜냐하면 와이 염색체가 조금 더 약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되게 빡센 환경에서 일할 때 임신을 하면 딸이다. 그리고 제가 아들만 둘이니까 저랑 같이 너튜브하는 권정은 선생님이라고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착한 남자가 아들을 많이 낳는데 언니 힘내. 이러면서 남편이 착하긴 한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위로가 전혀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게 전혀 일리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한 연구에 보면 새벽 몇 시 이후에 하면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 귀퉁이에 조금 있는데 전부 다 근거는 부족하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그랬으면 원하는 대로 성별을 만들어서 나왔죠. 그래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연차에 여자가 8명인데요. 아들 셋도 있고요. 아들 둘 있고 뭐 다 딸 둘 아들 둘 다 이래요. 이런 카더라 하는 썰들 직접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많죠. 그거 많이 물어볼 것 같아. 관계 후 물구나무 서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제 친구는 실제로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내성적인 친구인데 그렇게 물구나무 서게. 화장실도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 방광염 걸려요? 제가 얘기했죠 그때. 허니문 방광염. 방광염 걸립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박성나님께서.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면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 단호하게 확신에 찬 듯 얘기하네요. 저한테 제 산모 중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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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가 있었는데 막내가 딸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산모가 나중에 애를 낳고 난 뒤에 저한테 중국 황실 달력을 주면서 요 날짜에 맞춰서 하면 딸이다. 선생님 하라고. 나 의사인데. 나 현대의학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 못하지만. 아니 그러면 남는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제가 언제 써몰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는 럼브피쉬의 아이고 듣고 4부에서도 알차고 재밌는 시간 이어갈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짝짝이분들이 질문을 채팅창으로 너무 많이 올려주시는데 문자로도 저는 또 따로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나 많이 올지 진짜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남님께서 남자여서 신경도 안 썼는데요. 이 방송 듣고 다시금 우리 와이프 우리 딸을 더 사랑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석이죠. 정석이에요. 요새는 이런 남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같이 많이 오죠 산부인과에. 같이 진짜 많이 오세요. 임신은 당연하고요. 여자친구 질병이나 무월경에도 같이 많이 오시고요. 설명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열심히 듣고 제 환자 중에는 연애할 때부터 지금 결혼해서 임신할 때까지 저한테 쭉 한 6년째 다니는 환자였는데 남자친구가 더 잘 알아요. 저번에 검사 결과 뭐였더라? 하면 메모해놨던 거 봐주고 너무 멋있어. 나 생리 언제 했지? 이러면 자기가 봐주고 아내가 물어보고 남편이 되다고 해요? 그런 거 다 해주고 장모님 건강까지 그 남자친구분은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 남자분 형님은 없으시대요? 외아들인 것 같아. 외아들이야? 그렇게 이쁜 아들 낳았으면 셋은 낳아주지. 셋은 낳아주지. 진짜요? 대단하시다. 엄청 스윗하신 분들도 많아요. 좋습니다.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통주사 맞으면 아이 머리가 나쁘다.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똑똑하다. 모유 수유를 해야 애가 잔병치료 없이 건강하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요. 선생님이 제대로 좀 말씀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의사 선생님 말은 듣겠죠? 라고 보내줬어요. 일단 무통주사 맞으면 아이 머리가 나빠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제 산부인과 친구들 그리고 무통주사는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마취과 선생님들도 주사 다 맞으시고요. 무통주사는 경막 외의 마취라고 해서 척수 근처에 있는 통로에다가 저희가 국소마취하는 약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국소마취. 그럼 이게 전신적으로 영향이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그렇죠. 국소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취를 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산모의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 아기한테 이제 산소 공급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시술을 하는 당시에도 저희가 아기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를 주고요. 산모한테.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무통주사 이슈가 살짝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나라에서 하는 정책 중에 이제 뭐 급여, 비급여를 이제 나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왕절개 했는데 이제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상처 부위에도 국소마취하는 약을 넣을 수 있는 페인버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수액에다가 연결해서 맞는 자가통증 조절하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환자분들이 말하시는 이제 수술 후에 하는 무통주사죠. 그런데 얘랑 얘는 약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쓰게 하겠다. 사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뇌관을 건드린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저출산인 나라에서 산모한테 통증 조절할 거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못할 망정. 두 개 중에 하나는 못하게 하겠다. 이건 뭐 그냥 아픈 채로 애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거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이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남아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자연 분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양쪽 부모님들이 원했던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왜 아이의 날짜를 너네들이 마음대로 잡니 자연이 주는 이 날짜에 태어나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너무 불안해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에서 재형절개를 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 너무 응급을 많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야 너는 한 번 힘주면 바로 나오게 생겼다고 키 크고 골반이 바로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자연 분만 안 할 건데 한 게 그 응급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산모들 목숨 걸고 아기 낳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뭐 반매다가 애 낳았다 이런 거 없어요. 모성 사망률이 그때 얼마나 높았는데요. 요새 산부인과가 엄청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아기들도 이제 건강하게 산모도 이제 건강하게 낳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산부인과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하죠 의사들이. 저 밑에 후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수술해도 또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데 요새는 흉터도 치유로도 관리 잘하면 되죠. 관리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흉터 걱정하신 분 계시면 여자끼리니까 제 배 까서 막 보여드려요. 나 이렇게 관리 잘하면 된다. 성형외과랑 똑같네요. 성형외과도 본인이 막 쫙쫙 벗으면서 저도 한 거예요. 흉 안 진다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게 자연분만 하면 또 애가 똑똑하다. 뭐 모유수유하면 병 안 걸린다. 뭐 아토피 안 생긴다. 이런 얘기 아토피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게 뭐 영국 같은 데서 연구한 것 중에 이제 뭐 아토피가 뭐 좀 더 생기고 천식이 좀 더 생기고 이런 게 있다면 비율이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런 걸로 사실 산모들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는 진짜 안 좋다 생각해요. 요새 소젓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게요. 아니 일부러 안 먹이고 막 가슴 처지고 안 이뻐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사서 먹이시는 젊은 엄마도 되게 많아요. 저도 저는 그 육이 뭐냐 출산휴가 90일밖에 안 쉬고 바로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 동기들 중에는 막 유축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유는 먹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혼합수유를 했고 분유도 잘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이유식 같은 거에서 추가해줘야 될 게 모유만 수유하는 애기들은 좀 더 많아요. 철분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꼭 모유수유를 보통은 WHO 같은 데서는 2년을 권고하긴 하거든요. 그건 권고사항이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는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이게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임신보다 수유가 훨씬 힘들었어요. 전몸살도 너무 심하겠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꼭 강요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맞아요. 요새 애 낳는 거, 모여주는 거 다 강요하지 마세요. 요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애기를 낳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애국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진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너무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낳기 전부터 겁을 너무 먹고 와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나이까지 오는 경우도 드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귀를 닫고 그냥 남편하고 나하고 가족 계획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애 낳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리고 수유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왜 자연분만 안 하냐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죠. 맞습니다. 애기 낳기 전까지 아무의 말도 믿지 말고 내 자신만 믿으세요.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방광염인지 요즘 빈뇨에 야뇨가 심하네요. 자면서 6, 7번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 같아요. 크림베리가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될까요?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방광염하고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병이 따로 있는데 방광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에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소변 볼 때 좀 아프죠. 환자분들이 소변 끝이 찌릿하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거나 현료가 나온다거나 근데 이제 자주 가는 것만 있고 야간료가 있다. 소변 볼 때 아프진 않다. 수면장애까지 생기는 데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방광염이 동반된 과민성 방광인지 아니면 그냥 오롯이 과민성 방광인지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크랜베리는 만성적인 방광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돼요. 오 크랜베리 먹어야겠다. 네 크랜베리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광염인지 야뇨 빈뇨 이거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산부인과를 가야 돼요? 비뇨기과에 가야 돼요? 이거는 산부인과 가셔도 되고 비뇨의학과 가셔도 돼요. 어디든 가셔도 되고 두 쪽 다 여성 비뇨 생식기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료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라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가까운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생식기 주변에 만약에 조금만 혹이 났어요. 근데 이게 피부과에서 여자가 되게 애매할걸요? 났을 때 피부과를 가야 되는지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산부인과 옷이라고 하거든요. 생식기 주변에 뾰루지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죠? 뾰루지나 혹은 거. 콕처럼 만져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혹이 가끔 질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말 피부 질환인 경우도 있는데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배꼽 아래로는 진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피부과에서 왠지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리고 있는데 그게 싫을 것 같아. 그리고 의자 자체가 없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쇄석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리고 하는 산부인과 검진하는 그 포지션의 의자가. 그럼 제가 알아서 힘을 주고. 그렇지. 피부과에 없어요. 개구리 다리를 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서 외음부에 있는 종기나 혹이다 그러면 오셔도 되고 엉덩이 쪽 이런 데는 외과를 가셔도 되고요. 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또 흔하게 혹이나 이런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고민하더라고요. 제일 기본은 뭐가 만져지면 너무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손으로 손에 있던 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돼서 이따만큼 곪아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오거든요. 일단 뭔가 난 것 같다. 찝찝하다 하면 그냥 난 채로 병원에 그냥 빨리 오셔야 돼요. 좋다. 몰랐어요. 산부인과도 된다. 정민아님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요. 남성은 같은 여성이라도 비가임기일 때보다 월경 끝난 일주일 후 가임기일 때 더 매력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더 끌린다고요. 페로몬 향수 이런 느낌인가? 이거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있진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일 것 같은 게 가임기 근처로 가면 에스트로겐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 피부도 약간 생리할 땐 약간 푸석푸석하고 막 좀 그런데 뭐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력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여자분들 가임기 근처가 되면 분비물 자체가 정자가 굉장히 잘 통과하게 바뀌어요. 소개팅은 무조건 가임기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가요? 월경 끝난 일주일 후 가임기 때 날짜를 잡아야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잘 2차 3차 뭐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분비물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미끌미끌거리고 이렇게 관계하기도 좋게. 아 잠시만요. 관계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저는 미끌게 피부가 소개팅 때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임기 근처가 되면 분비물 상태가 임신하기 좋아진다. 임신하기 좋아진다. 저는 또 그때 되면 미끌미끌한 피부가 좋아지고는 줄 알았는데 다른 미끌미끌이었네요. 다른 곳이 미끌해지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일으켰네요. 네. 클라프였어요. 소개팅부터 바로 제가 그래서 2차 3차 소개팅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건가? 근데 요새 MG들의 추세를 여기까지. 강현숙님께서 우리는 구닥다리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 자만추 자만추. 요새는 네. 그렇죠. 강현숙님께서 지금 나이가 43살입니다. 생리 날짜가 자꾸 짧아지는데 폐경이 다가오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리 주기는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단항 난소 증후군이라고 월경이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40대가 딱 들어오자마자 난자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경이 좀 규칙적으로 바뀌고 주기가 조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월경이 규칙적이어서 좋긴 한데 내가 노화가 확실히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래 생리 주기는 짧아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꼭 폐경이 이렇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리 양이 적어지면 환자들이 20대인데 막 와서 선생님 저 폐경 빨라지는 건가요? 생리 양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리 양이 적은 거랑 폐경은 직접적인 연관계는 없다고 돼 있기는 해요. 이게 너무 웃겨요.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 가고 한 4일, 5일까지는 양이 많았는데 진짜 웃긴 게 첫째 날, 둘째 날인데 3일째부터 뚝.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피가 펑펑 나는 걸 보면서 힘들긴 하지만 뿌듯한 거죠.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 젊음 때문에. 임신 안 한 여자는 더 그래요. 아이고 갑자기 뚝 됐을 때 어머 어떡하니 어머나 어떡하니 이랬는데 다행히. 크게 연관없다. 우리 짝짝이 분들 많이 웃어주시니까 행복하네요. 다들 샘디 인간적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민망하네요. 사만원출국님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경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자꾸 배가 아프고 분비물이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 산부인과 검진을 가야 하나요? 2차 성증이 일어나고 이제 애기들이 몸에 변화가 좀 생기죠. 가슴도 나오고 키도 확 크고 이제 회음부에 음모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분비물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주기적으로 아픈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녀막 폐쇄증 질 입구 주름이 안 뚫려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적으로 생리혈이 배 안에 고이겠죠. 그러니까 배가 되게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아픈데 애들은 통증에 되게 비특이적이에요.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럴 정도가 되기 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엄마한테 그거를 똑바로 얘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때 또 되게 애들이 예민해지는 시기니까 사실 산부인과 검진이 쉽지는 않은데 어머님들 데리고 오시기 그냥 외음부 그러니까 외부 생식기가 정상인 거 정도까지만이라도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보통 이제 아이가 어리면 사실 그 아직은 되게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쉽게 산부인과 가서 못 오시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출산 다 하고 뭐 사실 성경험이 있는 분들은 진로 초음파도 보고 검진을 하는데 이런 이제 성경험이 없고 어린 친구들은 사실 학문으로 초음파를 보긴 하거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배 초음파 보면 되니까 근데 배 초음파를 볼 땐 저희가 방관을 채워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보면 또 자궁은 제대로 보이거든요. 이때는 사실 퀵으로라도 이제 자궁이 괜찮은지 그 정도까지 그리고 외부 생식기가 정상인지까지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옥신님께서 딸이 결혼 4년 차인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어요. 올해 제대로 임신 준비를 해본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이어트한다고 다이어트 약 같은 걸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을 끊어야 할 기간과 임신 전에 챙겨 먹으면 좋은 기능식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다이어트 약 보통의 약들은 저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약들은 옛날에는 그 여드름 약 중에 이소티땡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썼는데 비타윈A가 들어있는 약입니다.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아기한테 선천성 기형을 일으킨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피부과에서 그 약을 처방할 때 피임 잘하여라. 지금 임신한 상태가 아니라는 서명 같은 걸 다 이제 받고 확인을 다 하고 저희가 처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이게 가족력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새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최소 한 달에서 길면 이제 3개월 전에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요즘 이제 이 다이어트 약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뚱뚱하면 또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드시다가 임신을 확인했어. 나 어떡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 약은 대부분 X 등급입니다. 우리가 ABCD가 있고 X가 있는데 X는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최소 한 달은 중단해 주시고 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최소 한 달 정도는 반드시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끊으면서 산부인과 의사하고 이 약에 대한 상담을 성분을 조금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임신 전에 이제 챙겨 먹으면 좋은 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정말 딱 한 가지 챙겨야 한다면 엽산. 아 엽산 진짜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게 지금 저 먹으면 안 되죠? 드셔도 되죠. 엽산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엽산 드시고 언제든지 나는 임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요. 미리 챙기면 좋으니까. 임신을 하기 이제 아기가 배 안에 착상되기 사실 한 달 전 뭐 길게 보시면 3개월 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는 엽산을 반드시 복용하는 게 이제 신경관 결손이라고 해서 우리 무뇌야 무슨 척추 분리증 뭐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돼 있다고 있거든요. 미래에 내 아이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엄마가 미리 준비할게. 잘 먹어야죠. 자 이제 너무 시간이 미쳤습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뵐 거니까요. 저 또 나오나요? 계속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제일 쫑긋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우리 짝짝이 분들도 다 쫑긋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쇼츠 영상 기대해보도록 하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번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정말 샘디 만나가지고 요 수다 떠온 거는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샘디만 다시 돌아올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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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p 샘디만 VMware 샘디만 샘 샘디만 샘 샘 샘 샘